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자 다음은 도시개발론입니다 자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단지 뭐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개발을 하겠죠 이제 상의법에서 그 지역을 좀 개발해줘 이런 어떤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참을 통해서 여기 좀 개발해주세요 이렇게 개발의 어떤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 자 도시개발의 의의와 배경 뭐 과정과 절차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도시개발의 제도 그 다음에 도시개발의 유형 그리고 뭐 수법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개발의 제도는 여러분들 여러가지 제도가 있죠 도시개발 관련된 제도죠 자 국도기본법에서 내려 꽂은 제도냐 아니면은 여러가지 택지 조성이냐 이런 어떤 제도적인 거고 유형은 뭡니까 신개발이냐 신개발이냐 아니면 거기를 재개발하는 것이냐 자 요런 것들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개발 재개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 공간에 대한 도시개발을 어떤 형태로 새롭게 개발하느냐 아니면은 재개발이냐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유형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수법 이 수법이 상당히 중요하죠 도시개발의 수법 여기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수법 문제가 8에서 9문제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을 하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비용이 많이 필요하죠 비용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토지 자 토지와 비용 이 두가지가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토지와 비용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토지를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 자 그 지역에 도시를 형성하게 될 그 토지의 소유주들로 하여금 그걸 완벽하게 매각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자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남겨두고 환지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도시개발 끝난 다음에 다시 땅으로 돌려줄 것이냐 또는 입체물 즉 건축물로 돌려줄 것이냐 자 이러한 토지 부분에 대한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는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겠습니다 그죠 자 도시개발의 비용 부분을 어떻게 조달을 하겠냐는 거죠 자 조달을 하는 수법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자 금융에 자 금융권에다가 우리가 대출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주식 부분을 발행하는 방법 채권을 활용하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많이 나오는 개념이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부의 금융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런 것들 즉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수법 도시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계획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토 및 지역계획의 개념이다 국토의 개념과 그 다음에 지역의 지역계획 개념은 좀 다르죠 국토는 국토 전반적으로 큰 개념으로 보는 거고 지역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토의 개념과 국토계획 개념과 지역계획 개념이다 그리고 공간 단위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공간 단위를 설정을 하는 거죠 이 지역의 이런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어떤 공간으로 단위를 설정하는 그 개념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각종 이론들 자 우리가 지역계획 이론 이런 식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맞다 자 그리고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면 어떤 식으로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 같으면 국토 및 지역계획 이론에서 우리나라 예전 스타일을 보면 성장거점이라는 걸 갖고 오죠 성장거점 성장거점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대도시를 엄청나게 키웠죠 그래서 서울 부산 이런 그리고 경부 라인의 대도시를 많이 키웠습니다 이런 대도시를 키워서 결국은 그 성장에 대한 거점 지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성장지역이 나머지 주변의 군소도시로 성장의 분위기와 물결을 퍼뜨려주는 형태 자 그런 형태로 국토 및 지역개발이 많이 이뤄졌었죠 자 그런 효과를 우리가 낙수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예전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형평성 문제 그리고 뭡니까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내용이 바뀌어 있죠 보통 그런 걸 우리가 기본 수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국토 및 지역계획 관련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린 건 자 그 이유가 있죠 많은 문제가 이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상당히 재밌는 과목이 바로 이 도시계획이라는 전체의 과목인데 그 중에서도 국토 및 지역계획이 3번 이 부분은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계획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이제 보면 계속 정책적인 게 흐름이 바뀌죠 정부의 성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의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 바뀌는 부분을 이론에다가 매칭을 시켜서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계획의 실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진행하겠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느냐 제1차 국토종합계획, 2차 국토종합계획, 3차 국토종합계획을 거치면서 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났느냐 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계 법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두 번째 도시계획 사업 관련 법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네요 자 보면 도시계획 관리, 그 다음에 사업, 그리고 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큰 카테고리가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위상 즉 정부 주도용으로 가느냐 아니면 민간 참여형이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1번의 관리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큰 카테고리를 정책적으로 정해주는 것이고요 자 사업 부분은 그냥 개별 요소로 들어가게 돼서 민간과 그 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형태고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 참여가 현재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건 전체의 큰 틀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이라는 건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어떤 그것도 일종의 중간적인 큰 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시설들 관련과 주거냐 택지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시설 관련해서 진행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 즉 점점점 어떻게 되어 구체적으로 그리고 주민 참여적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 큰 틀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되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자 출제 기준 및 경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자 수업 진행 방식 자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에 관련된 이론을 강의를 하게 되죠 처음에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에 대한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면 상당히 두껍죠 두꺼운데 그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론은 뭐다? 결국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범위가 여러분들 상당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강의를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요소로 짝짝 계속 정리를 해서 들어갈 거예요 정리를 해서 들어가서 그 정리부를 채고 정리부를 채서 자꾸 그 한 키워드를 한 키워드 안에서도 그분에 대한 핵심 내용을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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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뽑고 이해하고 뽑고 이해하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그러고 자 그거에 대한 뭡니까? 키워드에 대한 문제풀이를 바로 진행을 하죠 수업 단위 단위당 자 그 수업이 이론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 바로 그 수업 안에서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 수업 안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전부 다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론에 대한 이해도 및 기출비적 적응성을 극대화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연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합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죠 그리고 제 모토는 이렇습니다 쉽고 빠른 키워드 이론 습득입니다 정말 쉽게 강의를 하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많이 습득할 수 있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진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문제 적응력을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겠습니다 자 합격조언입니다 합격조언 여기 키워드가 몇 개 들어가는데 도시계획기사의 합격률은 필기 50% 내외고 실기가 40에서 50% 정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하게 되면 자 공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자 공부를 여러분들 하면은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문제죠 자 그리고 도시계획기사 시험의 합격점은 60점 이상이다 이게 의미를 뭐냐면 효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자 너무 많은 이론에 매몰되거나 너무 많은 관련 내용을 갖고 들어가면 결국 60점 이상 합격은 할 수 있겠죠 90점을 합격 100점을 합격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60점 이상으로 맞으면 되죠 그래서 교재 내용에서도 자 키워드 즉 수업시간에 정리한 내용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자 60점 이상 합격할 수 있다 저는 100점 맞으려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60점 이상 합격할 수 있게 강의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정확히 풀고 관련 이론의 핵심사항을 철저히 공부한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기출문제 중요성은 여러분들 기사 시험에서는 자 강조를 더 이상 안 해도 좋습니다 때문에 기출문제 유형에서 여러분들 이론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용 문제의 지문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정확히 풀어서 기출문제 나온 거는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관련된 이론의 핵심사항을 통해서 기출문제 변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사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학습이다라는 거죠 이 반복학습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내용 그걸 완벽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요약자료하고 요약 내용하고 자 그리고 제가 풀어드린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그것만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해 한 3회 정도 반복하면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 선생님 3회 반복하는 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저랑 한 번 반복하죠 저랑 한 번 풀죠 1회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바로 복습하죠 두 번이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죠 3회죠 자 이렇게까지만 시험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을 여러분들이 먼저 자 이렇게 한 번 보고 세 번째 요거 볼 때는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쭉 넘겨가면서 한 번 보세요 네 쭉 보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성이 안 찬다 4회 5회 보세요 4회 5회 봐도 시간이 어때 시간이 엄청 빨리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볼 때 저랑 볼 때가 좀 강의 들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두 번째 볼 때 그렇게 많이 오래가 안 걸리죠 세 번째 볼 때 엄청 빨리 보죠 네 번 다섯 번 볼 때는 여러분들 이제 합격선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엄청 빨리 보게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사 시험은 자 반복적으로 3회에서 5회 최소한 3회 그 다음에 최대 5회 5회 6회까지 보면 이거 안 됩니다 고시공부죠 네 3회에서 5회 정도 보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 3회에서 5회 정도 자 개인 차이에서 3번까지만 보고도 합격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5번까지 보고 합격하십니다 마음에 안 내기 때문에 5번까지 보세요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기획기사는 상식이 중요한 시험이다 상식 자 여러분들 중에서 도시에서 생활 안 해본 사람들이 요즘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획기사는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걸 상식은 상식이 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상식인지 아닌지가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거죠 네 저는 문제를 풀면서 상식인지 아닌지를 많이 구별해 줄 겁니다 상식이라고 그러면 그 공부에 대해 안 해야 돼?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 문제니까 근데 그게 상식인지 아닌지가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상식 문제를 서로 걷어내고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거 그 다음에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면 얼마나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죠? 상식이 반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은 도시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토목, 건축 합쳐져 있다고 그랬죠? 토목분 여러분들 철도, 지하철 타봤죠? 배 타보신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자 배도 많이 타봤을 거예요 그 다음 운전도 해보셨겠죠? 운전 안 해보신 분 버스라도 타봤겠죠? 택시 타봤죠? 그러면서 도로를 다 달려봤을 거라고 그리고 집에서 관공서까지 걸어가 본 적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상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식들이 많이 중요하고 그러한 상식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상식이 중요한 시험이다 상식이 반이다 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관심 많죠? 뉴스에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국토종합개발계획 그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이죠 자 6번 기사시험은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왜? 합격률이 이렇고 그리고 뭡니까? 합격점이 60점 이상이니까 여러분들 합격하려고 마음 먹고 공부하게 되면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자신감을 갖고요 자 그러면 7번 스스로 믿고 긍정적으로 학습해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면 내가 이거 시험을 준비해 공부해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려 내가 지금 시험 공부 방향이 맞나? 아 너무 헷갈려 화나죠? 화나면 뭐예요? 밖에 가서 놀죠 놀면 뭐예요? 다음날 피곤하죠 책을 보죠 아 내일 하지 뭐 내일 가죠? 책을 다시 봤어요 뭔 내용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인가 보다 포기하죠 자 그런 현상들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최선입니다 네 최선이에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격증을 따는 기본 틀이에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의 이유가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불합격의 이유가 있다 즉 합격한 사람은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를 믿고 긍정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고 합격을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공부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믿지 못하고 맨날 망설였다 이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합격 조언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자 도시계획기사는 제가 지금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이 반입니다 상식이 반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붙는다는 시험이죠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도시계획기사 잘 첫 단추를 잘 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오리엔테이션 드리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